그 다음에 나 신발 바꾸고 가고 싶어 뭐야 저거 뭐야 다 개자래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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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K 스포츠 프리게임 쇼 NBA 레귤러 시즌 오픈 2K 스포츠 웰컴 음 아 대기실에서 R3? 고맙습니다 스토리 나오나? 스토리는 근데 끝난거 맞죠? 음 아 맞네 끝난거네 여기서 음 이거 차고 양말 하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신발에서 음 으어어어 이걸로 가겠습니다 컬러풀하죠? 냄새난다니 됐어 됐어 코트로 가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휴대폰 좀 볼까요? 저에 대한 저기 뭐 있나 소셜미디어 아니 메세지 소셜미디어 한번 볼까? 어 뭐가 이렇게 많아졌어? 음 음 볼 수는 없나? 아 이게 저장 아 내가 저장한거였어 저게? 자기 기사를 리트릭 같은거 한건가 그니까? 자기 관련된 것만? 자기 얘기 있는 것만 저기 한거였네요 진짜 진짜 자 코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경기 여기에서나마 그나마 이 옷 입을 수 있네요 아 표지 모델도 일 년 전 거였어? 옛날 거였구나? 우와 우와 아 연습하는 거구나 시작 전에 연습하고 가야지 연습 응 음 음 어 이거 들어갈 것 같은데? 너무 느리 3종 슛은 진짜 절대로 도전하지 말아야겠다 그쵸?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오프닝 데이 어 어 어 어 시작 전에는 저렇게 있구나 어 어 어 어 어 어 그러면은 막 팬들이 막 이렇게 구경하겠네 막 몸 푸는 거 어 어 어 어 멋있다 와 개멋있다 진짜 옷 잘 어울린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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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추적부터 벤치해 있어 어 어 교체 투입 우리가 지고 있는데? 어 데에 와 저거 어떻게 막을 그어 수비 리바운드 했고요 네 아 아 아 아니 이의의의의!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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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진짜 일부리그인거지 나아 와아아아 아 들어가! 우와아아아아아아아아 아니 이거는 수비 뭉개가 아닌데? 너! 아아아아아아 야야야야야야야야 우와 너무 잘하는데?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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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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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맞게 못 맞게 앞에서 그냥 대기만 해 턴 오버 턴 오버 왜 안되는데 1쿼터 종료고요 턴 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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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 점수 차이 뭔데? 오케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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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미친 개구리 ח duck 안돼 이렇게 놓지마 와 차이 개심한데? 넣어봐 넣어 줘! 오오오오오 membrana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방금 뭐해본거지 내가? 누가 파울 했는데? 내가 파울 했나? 망해.라. 그렇지 망했다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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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진영 어 어 어 파울odor 잘 franc件事情 어機會 쑤äd busy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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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됐어 그렇지 들어와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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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독님 죄송해요 감독님 죄송해요 물러나서 아미누가 외곽샷을 성공할 수 있게 해달래 15점 차이 좋아요 유수프 넌케이츠 리스 아클리스는 엘파룩 아미누 그리고 레이맨은 터너로 러시아시아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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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너, 오케, 아니! 이게 뭔 챔피언! 어떻게 하냐? 저 점수 따라잡을 수 있으려나? 오케오케 고고고고고고! 어? 아! 그렇게 안들어가네! 어? 어? 노오! 그렇죠! 와! 아니! 미친! 감독님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감독님 진짜 죄송해요 야 그냥 중국타실까라 우와아 혼자서 우와아 잘하는데? 아 시간 끌지마아 우와 아 нд 디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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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 디 디 디 ام 디 디 디 디 롱샨, 런더, 스티븐슨 개발! 아아... 와아! 시간 끌지마아아아! 야! 시간 끌지마! 주먹 달려가기 전에! 슬랩! LA의 저 팀 팬이 아니라서 다행이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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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아... 팀원들 언급 아, 크리에너 아, 크리에너 말 잘했다 고맙습니다 팀워크 올라갔다, 15% 오오, 펜도 2500명이 늘었다 후... 내비게이션 아아... 다음 경기 바로 가자 펠 어허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 가자 바로 근데 저거는 랜덤이라서 자막을 안 해놓은 건가? 나 왜 신발 색도 바뀌었어? 뭐야 방금 미끄러질 뻔한 거야? 하... 참... 액세서리 변경해서... 이거 일일이 맨날 설정해줘야 되는 거야? 갈 때마다? 기본으로 맨날 해놓을 수 없어? 이렇게 가겠습니다. 가서... 눈칩밥이라뇨. 다른 선수들은 뭐 잘한 줄 알아? 지들도 다 똑같이 못했어. 어? 매니저님... 아 코치님이셨군요. 죄송합니다. 고마워 잘하고 있대잖아. 우리 감독님 말씀에 토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감독님 말씀이야. 토토했대. 미친! 아까 보여줄게 니는 팀은 페페페. 제 몸춘은 그냥 페페페. 우린 채팅으로 페페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아... 아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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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웃기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토토했대. 하하하하... 아 나 여기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순연습... 춘연습 좀 하나 갈게요. 어소이. 이 정도면 괜찮은거 아닌가? 너무 늦어 줘봐 줘봐 나한테 이제 공도 안주네 오늘 우리 누구랑 보자 죄송해요 로켓츠? 로켓츠? 로켓츠가 어디야? 멋있어 보인다 진짜 근데 내 친구 진짜 멋있다 그쵸? 어머야 어머야 잘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할 수 있어 파이팅 나 몇 분에 들어가 2분 25초? 이 정도는 따라잡을 수 있다 상대 저기로 하네 이걸 뭐라 하더라 사흘을 먹어서 하는거 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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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로우? 자유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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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넣어 저..우와 저걸 넣는다고? 장난해? 노노노노노노 노노노 노노노 와우 간진하다 내 옷이었어 여러분 봤지 야야야야야야 호시 오오어 어 깔콤 어 제임스 저거 첫 번째 팀에 선정한 뭐야? 무조건 무조건 주전후보로 올라간다고 에헤 내 탓은 아닌데 솔직히 이거 어 아 아 감사합니다 구동이 형님 죄송해요 못 봤다 잘 너무 집중해서 오! 그렇지! 어? 저건..? 주아? 진짜 멋있었다 25점 대 6점 차이면은 뭐 금방 따라잡을 수 있겠네요. 그의 첫 NBA 경기 출연, 은돌 트위치. 다음 경기에 출전했을 땐 저도 많은 선수들에게 배움을 얻는다는 마음으로 출전했어요. 아까 했던 말임. 아까 했던 말임. 뭐야 1분 24초 남았는데 7점 차이? 넣어라. 계속 개째려보고 있으니까. 넣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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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어 내가 이제 털보 아저씨 적이네? 아 말도 안 돼. 어? 다행이다. 공 떨어지. 우와 저걸 설마? 그렇지 그렇지. 우와 우와아¿ 우와아아 amusing Boys 짐 besten 그러췄 나이스 한국 한국! 한국! 와...시 저게 들어가면 말도 안되지! 야, 봐더! 야, 뭐해! 아니! 뭐해! 에어어어어어! 너네의 성격은 너네의 성격은? 너네의 성격은? 너네의 성격은? 너네의 성격은? 너넨으로서 총을 맞춰놨어! 영롱으로 총을 맞춰놨어! 너넨으로 전해주세요! 너넨으로 전해 봐더군! 너넨으로 전해 봐더군! 퐁퐁퐁퐁퐁퐁 사람들이 저렇게 받으려고 날리는거구나, 그래서... 트위치 자랑스럽죠 여러분 등 뒤에 트위치 몇분 남기고 들어가지? 아 1분 13초 남기고 에반데? 넣어라 론 넣어라 오케이 깔끔했다 깔끔했다 나 다른 애로 바뀌었네 또? 나 다른 애로 바뀌었네 또? 저거 선수들 근데 겨드랑이에 시세미 왜 넣고 다니는거에요? 그렇지 넣어줘 제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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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으면 저걸 봤네? 야 저걸 봤네? 야 야 야 경기 끝났어 시간 끊지마 아니 말이 돼? 4쿼터 이걸 어쩌지? 난과 어시스트? 난과 어시스트? 오케오케 4쿼터는 다 뛴다 4쿼터는 이건 다 뛴다 야야야야 막어막어막어막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난다구? 응 그렇지 그렇지 제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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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퀸 저거 아니야? 퀸 저거? 오오오 나이스 아 뭔데 빨리빨리 하세요 누구야 작전쟁이 하지마 자 우리팀인가 자 우리팀인가? 아 어떡해 제발 와아 점수 차 이거 어떻게 이기는데 이거 왜iele우 아니 이거 내가 할수있는게 아무것도 없어 어어 으악 아아 물이 됬으요오 아, 15초 남았는데 뭘 할 수 있어? 시간 끌겠지? 아, 15초 남았는데 뭘 할 수 있어? 시간 끌겠지? 아, 시간 끌지마. 아, 시간 끌지마. 출근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세요. 어? 나 펜 많이 늘어났다, 펜. C. 노 마크 팍 자동문. 노 세도 팍 관람. 안티 펜이라뇨. 나 오늘 인터뷰도 안 해? 휴대폰. AI. 상심하지 말아요. 그래도 점수 차는 많이 좁혔잖아요. 20점보다 차이 나서 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레이커스는 오늘 제대로 발렸어. AI는 벤츠에 좀 더 묵히는 게 좋겠어. AI는 오늘 경기 끝나고 그 어느 때보다 창피해 보였어요. 닐라드는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줬고요. 솔직히 말하면 A와 레이커스에 대한 실망이 아주 커. 대승리 이후 참담한 결과라니 이건 말도 안 돼. 매일 이길 수 없어 AI. 너무 마음쓰지마. 그냥 때가 안 좋았어. 우린 괜찮아. 아. 나.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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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페. 가자 에스에이랑 우트로 세범님 유난히 이겟만 하면 말이 없어지시네요 플레이 잘못하면 멘트라도 많이 쳐주세요 농구겜인데 징징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려 뭐야 게임 집중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에서 뭐 얼마나 더 많은 말을 해야 돼 농구게임하는데 갑자기 뭐 옛날 썰을 풀면서 게임을 진행할 수도 없고 옛날 썰 풀면서 하면은 그렇게 집중을 못하시면서 하니까 그렇게 지시죠 팬들 하나 팬 아니야? 완전 보살급인데? 됐어 갑시다 이제 출전 가겠습니다 코트로 가기 AI가 인공지능이 아니고 조류복감이었던 걸로 가자 오늘은 이길 수 있어요 7시 50분 서울시 기상정보 날씨 맑은 현재 기온 2분 습도 92% 바람남풍 초소 출근양의 통행 좀 빠르다고? 이번엔 늦다고? 어쩌라는 거야 내가 좀 공을 좀 빨리하나? 음 가까이에선 괜찮고 그러면 너무 루즈해질 것 같아 너무 루즈해져 내년 초에 쿠웨이트 한 번 더 간다 대박 한 경기당 10분씩이잖아 그러면은 4코트인데 그러면은 한 경기를 4코트니까 너무 너무 심한 것 같아 저는 재봉추가 재미있게 게임하면 그걸로 만족합니다 그럼 이만 본 걸로 갑니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지고 있는거 아니지? 오케이 우리가 이기고 있어 할 수 있어 이거 여기 팀 걔네 팀 아니야? 게이는 재수없는 애 있는 애 팀 아니야? 재수없는 애 팀이잖아 그쵸? 스위치 아마란즈가 나이가 세범추보다 3살 어렸네? 떡쇠보면 세범추보다 활언니 같은데 누구? 비교하지 말고 오케잇 잘했어요 여기는 이길 자신있어 오케잇 잘 모르는 애 팀이 아이치 들어갔네 아다 내 선물이니까 내가 공 날라 할 땐 안주고 저놈이 공 날라니까 안주네 막아 막아 이놈이 나 무시하던 놈이라고 맞죠 이놈 뭐 너 쳤어? 이놈 그놈 아니에요? 맞지 않나? 이름 등 뭐야 이거 아 맞네 맞네 마커스 맞네 마커스 이름 뜨네 옆에 마커스 형 아 재수없는 놈 엄청나 guide 놓쳤마 놓쳤마 아 죄송한데 아니 팀원들이 날 왕따시키는 것 같에 와아아 프로리 fragen 와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좀더 멋있게 보여주지 왜 저렇게 짧게 보여줘? 저걸 놓는다고? 와아 개 오바야아 포트 안에 들어가봐 오 파울이다 파울이다 쳤지 방금? 뭐야 우리팀이 파울한거였어? 갑분싸 아니 우리가 맞은게 아니고 이렇게? 심한거 아니나보네 밀리지만 말이야 어어어? 아니 뭐야아 이 자식 아니 축구야 배구야 뭐야 뭐야아 슬라이딩을 해 슬라이딩을 해 아니 뭔 슬라이딩을 해 농구하면서 아 아,"이건 슬픈 aky 이즈가 스케일 이즈가 스케일 올드리지 엘리트 무신 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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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앟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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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곰 스위치를 농구에 흔수 들을 수 있는 능력지가 쌓이셨네요. 와 우리가 점수 뒤처지는데? 이 팀이 그나마 우리가 비벼볼 만한 팀인데? 못 넣어 못 넣어 못 넣어 못 넣어 우와 그걸 못 막냐? 이번에 세곰 스위치면 아이스크림 시켜 먹을 거예요. 지면 실망해서 내 엉덩이를 때릴 거예요. 아니 뭐 누가 파울 했는데 누가 누가 봐봐 뭐 누가 파울 했는데 봐봐 화면 자료 화면 자료 화면도 없이 그래 네, 아마 만우 진오블리의 그 시리즈가 장면이 자랐을 것 같지요. 그리고 2007년에 다른 친구들이 어렸을 때, 카브를 4-0을 맞추고, 그리고 그는 레 브론 제임스에 공연을 공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연을 도와주시를 기록한 데스피리에서 경기하는 데스피리에서 승리를 다 누르고, 우아어우... 어! 아니 이걸? 누가 파울 했는데 뭐! 아니 자식들, 이거 자유투수로만 점수 처먹을라고 쌈 통이다 무등해 나 벤치야 어떡해 점수 많이 밀린다 야 야 검은 세르게이 석 벤치면 입이라도 계속 털어서 분위기 살려임마 점수 많이 따라잡았다 아니 왜 또 자세가 되게 좋다 쟤는 멋있게요 호시 이런 점 Dancing 은 에이아이 스티븐선 넣어줬 그렇지 안 졌어 안 졌어 안 졌어 4 코트는 다 뛸 수 있을 수도 있어 아 조개 들어간다고? 어허 어이가 없네 푸쉬 푸쉬야 교체된 선수는 얼마나 억울할까? 이 게임 지면 배운을 잠 못 잔다 저거! 아니 안토뉴요 5분부터 짧은 브레이크 4분부터 4분부터 내가 어시한거 나오나? 와아 나라고 무조건 나오는게 아니라 내가 정말 아까 잘해서 나온거였구나 4분부터 지지마세요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우우우우 세범수 화이팅 아 제발! 그렇지! 그렇지! 한국 그렇지! 잘했어! 세봉투 최소 엑스네 쳐봐! 그렇지! 최고의 오시오다 방금 저걸 넣는다고? 그렇지! 안 들어가야지 정상이지 어? 아니 미친! 뭐하는거야! 그렇지! 아 제발! 수지! 아 제발! 넣어줘! 그렇지! 고마워! 너밖에 없어! 아 비켜봐! 아 비켜봐! 아! 아어어씨! 시! 아니 이러고 나 또 선수 교체 아 나 또 이제 또 들어갔다오면 또 나와있으면은 아 아 아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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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초 남았는데 뭘 어떻게 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개못한다고 질러내려 했는데 갑자기 골을 넣는 실력이 아니라 의미였나. 괜찮아. 나만 못한 게 아니라 우리 팀 다 못했어. 펜 50명 늘었음. 엉덩이를 때려야 되나봐요 유우시패. 어? 스폰서 계약? 자동차 딜러에서 사진 촬영. 여러분 근데 내 능력치 더 올리려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가? 레벨 보상. 아 이런 거? 이런 거 막 늘리는 거야? 팀이 연습하면 올라? 야. 다 모여. 기밥에. 다 모여. 음. 훈련원 패트를 선택해? 음. 능력치를 현질로 교환하시면 됩니다. 음. 패스 권이죠? 패스 권이죠? 패스 권이죠? 이럴때는 패스 권을 수 있어야 되나? 음. 넘겨서 얘랑 쟤가 꼴을 넣어야되는거야? 넣어 꼴을 좀 넣어보셈 아니 어쩜 그렇게 꼴을 못 넣어 아니 그리고 나랑 좀 떨어져있으란 말이야 구치 쟤가 저 안에 들어갔을 때 줘야되나보다 야 그 안에 들어가봐 아니 그 안에 있으라니깐 이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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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안에 있어야 돼 그 안에 아무도 없잖아 그렇지 저거는 점수로 안쳐줘? 음 이것도 득점으로 안쳐주나본데 바운드 패스 아 오케오케 바운드 패스로다가 오케 이렇게 아 공을 못 봤는데 애가? 공을 못 봤는데 애가? 붙어서 바로 옆으로 전달한 다음에 넣어봐 슛 실패 가까이 붙어서 그렇지 해서 넣어봐 너 안되겠다 니가 우리팀의 문제야 니가 우리팀의 문제야 니가 우리팀의 문제야 샌들러 음 아니 어쩜 저렇게 슛을 못 넣어 와우 와이와이 아 됐다 됐다 와이와이 엘리옷 새봄님 아까 보신 속성 배지에서 캐시 주고 능력치 올릴 수 있어요 캐시 주고 능력치 올릴 수 있다고요? 캐시? 캐시 또 현실하라고? 작년에 나한테 현실하라 그래서 내가 이 게임 접었던 거 알지 왜? 왜? 나 그거 그거 방송 켠지 에임 에 에임 에 너바한지 한 시간 좀 됐었나? 현실하라고 사람들이 음 이제 막 튜토리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 게임 현실 안 하면 못 한다고 2대1 훈련 설명 리뷰 2대1 속공 상황에 10회의 득점 기회가 주어집니다 시도당 최초가 주어집니다 뭐야 이게 뭐야? 아 모여서 하는 거야? 내 능력도 올라가고 우리 팀원들 능력도 올라가는 거야? 응 지거 혼자 나가는데? 오케이 됐어 오케이 됐어 제발 아이고야 이쪽에서 넣으면 잘 안 들어가고 가운데서 넣으면 좀 잘 들어가더라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넣으면은 앗 안 됩니다 가 episód 피 mama 확 들어간다 너도 나랑 비슷하구나 흠 으으으으.. 그래도 점수 넣었어 혼자 넣을게? 그렇지. 잘했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니 너봐 결 좀 더 없게 그렇지 10점 정도 돼야 되는 건가? 10점 정도? 아래 팀훈련 보너스에 적용된 무빙슛 원맨속공 이걸 이런 식으로 해서 저거를 다 올려서 체험하면은 얘가 그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고 저거를 이제 현재를 통해서 저거를 다 채울 수 있다는 거죠 내 말이 맞나? 아 이번엔 내가 막는 거구나 수비 성공 아 그래? 아니 어떻게 해야지 볼을 탁 칠 수가 있지? 오소이 오소이 이거 하다가 맨날 좀 그렇잖아 Y는 막 누르면 안 되는 거 같고 우리 팀 알만하다 이러니까 못 이기지 아니 뭐 하는 것도 없는데 아 저걸 들어가네 아니 왜 들어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어 아니 왜 들어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어 딱 던질... 뭐 하는 거야? 연습이고 실력을 달성함 왜... 왜 하나... 왜 하나 더 넣어... 치사한 놈아... 음... 됐고 꼭 꼴을 넣는 걸 좀 연습해보자 늦음 아니아니... 핸드폰 하지마 훈련 중에... 공 줘봐요 공 나한테도 공 좀 주세요 음... 공에서... 빠름 너무 빠른가? 어쩔 땐 들어가고 어쩔 땐 안 들어가네? 뭐 확률적으로 들어가는 건가? 그 다음에 저 공이요 저 공 주시지도 않네 이제 주워가지고 뭐해 저 공 좀 주세요 늦음 이렇게 해서 공 주워봐 공 주워서 음... 요로... 너무 늦어 이거는 어차피 멀리서는 잘 안 쏘긴 하니까 나는 나는... 오케이 가보자 경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페페페 수요일 경기에 있는 피닉스... 피닉스랑 아 잠깐만 NBA팀이 아니라 어... 잠깐만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지? 어... 속성 아 여기서 하는 거구나 아... 아 이게 돈으로 하는 거구나 이거를 돈으로 해야돼서 현재를 해서 골드로다가 이걸 올리라는 얘기였어?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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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할까요? 패스? 패스를 올릴까요? 3,197원 있어 중거리? 제일 싼 거부터? 제일 싼 거... 제일 싼 게 뭐냐? 100원 패스 포스트 공격 아 다 비슷한 거 같은데요? 약 5주 뒤에 33으로 놀릴 투수들의 모습 보이시나요? 패스 패스 이거 올리자 이만큼 패스 올리고 그 다음에 스틸 하자 스틸 패스하고 가로 방향 민첩성 점프력 스피드 스피드 64 가속 힘 체력 아... 수비? 아... 블록 슛 견제 슛 견제할까? 슛 견제 가자 아 빈돌돌이 됐어 나 신발 살 돈도 없는데 중거리는 그래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높아서 나 신발 살 돈도 없는데 안 되겠다 이거 그거 가자 우리 스폰 계약 가자 스폰 계약 스폰 하러 가자 우리 안 되겠다 이건 뭐야 가구매장 개장은 뭐야 500원 준대 가자 500원 준대 어 훗 미치겠네 진짜 500원 준대요 500원 자 에이전트 사무실에 수표가 도착했습니다 팬이 펜이 천 명 늘어났어요 펜이 천 명 자 그 다음에 자동차는 간지나잖아 이 자동차는 스폰 계약해도 되지 않나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간지나잖아 응 자동차 딜러에서 사진촬영 요런거 해야지 이벤트 참소 간지나잖아 잠깐만 저거 매너선 저건 뭔데 아 미치겠다 팬 천명이 늘었어요 그 다음에 어 웃기네 이거 중거리슛 눌릴까요? 뭐야 나 돈이 없잖아 아니 왜 돈 안도착했어 아니 돈 아직 안들어왔어 집에 갔다와야되나요? 아 동네가서 받아야돼요? 아 서럽다 서러워 진짜 여기서 어 내비게이션 간 다음에 어 잠깐만 그거 어 집에 어떻게 가지 집에? 사무실로 돌아가기 아 요건 아닌데? 종류 엠비에이티 몹션 마이플레이어 아닌데? 아 여기선 걸어나가야돼? 돈은 스폰서와 일년마다 연봉협상으로 벌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현질입니다 기분은 안좋거든 우리 밖에 어떻게 나가? 아 저긴가? 나가기 집에 가서 돈 받고 능력치 없으려고 갑시다 그래도 천원이나 벌었다고 들어와서 들어와서 획득한 거를 스폰서 계약 아 졸기네 진짜 아 귀엽네 귀엽다 속송에 가서 레이 아 레인업 슛을 늘릴까요? 중거리 슛을 늘릴까요? 그냥 패스 그냥 만렙 찍어버려? 절대 안돼 하나밖에 못 하나도 못해 3원 모자라 아 포스트 공격 중거리 슛 3점 슛 볼 핸들링 이동속도 리바운드? 아아 블록? 블록? 중거리 슛을 올리라고? 중거리 슛? 3개밖에 못하네요 돈이 없어서 가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피닉스와 붙는 페페페페 되지 않도록 페페페슨 갑시다 아 진짜 슬프다 가슴이 아프다 가자 가자 아 저 사람들 대사도 나오면 좋을텐데 아 액세서리 변경해서 차 입고 양말 신발 좀 바꿔주고 싶다 그 다음에 바로 가겠습니다 가자 코트로 가기 가자 할 수 있어 사람 짱 많아 하나 둘 셋 베이컨 타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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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너무 빠르대 너무 늦음? 음 음 너무 빨라 아니 아 균형을 유지하란 말이야 아 균형을 유지하란 말이야 안 돼 연습 더 하고 싶어 오 잘 하고 오겠습니다 오 오 오오 아니 타이밍도 느들 아니 타이밍도 느들 흨 차وا 한바 제가 Often enza 에빈, 부커, 포리에리스. 각각의 에이스인 거지? 솔리드인 줄 알았어, 솔리드. 자자. 몇 분에 들어갈려나? 아, 2분 남았을 때 들어왔네요. 아, 내가 막는 애가 얘라고? 오케이, 나이스. 우리가 밀리고 있네요. 저게 들어가면 말도 안 돼. 아니, 내가 수비해야 되는 애가 넣은 것도 아닌데. 왜 내 수비가. 뭐야, 우리 왜 이렇게. 이게 NBA 다에서. 지금. 아니, 수비도 못하고 뭐하는 거야. 오, 그렇지. 잘했어요. 이거 입으로 떨어지기도 하나요? 아니. 아니. 너랑, 제발. 아, 저게 안 들어가? 우와아! 그렇지. 뺏었어, 뺏었어.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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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 아, 빨리 넣어야 돼! 아, 빨리 넣어야 돼! 아, 아, 오케이. 그 plays against Doguk. 어떤 pueda, 은인의 기회에 동작을 주세요? 하... 아, like in the ground sql. A2 키를 노릇으면 Wolf's top here Happy draft. L2 키를 누르시면 수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 차역 회 got the fans team and the 500. 내 캐릭터 자체가 도움이 안 돼. 클러치 샷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 달리고 있는데 이런게 나오면 어떡해 어 많이 따라잡았다 제발 와 나 슛을 왜 이렇게 못 넣지 병 Caes ... 와 진짜 멋있덕 진짜 멋있덕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넌 못 넣는 게 아니야. 안 넣는 거지. 언제나 자신감을 잃지 말라고. 못 넣는 거야. 저번에 좀 넣기라도 했는데 약간 감을 잃은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렇지. 잘했어요. 네이커즈가 원래 이렇게 약팀이었나요? 네, 약팀이에요. 지금은. 제가 최고의 자리로 올려줄게요. 저거 안 맞고 뭐하는데! 아니 왜 가만히 잘 있는 거야! 제발!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잘한다. 잘했어. 잘했어.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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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져볼걸. 나쁘지 않... 어 뭐야. 앤더슨이 외곽에서 우리를 농락하고 있다. 우리의 손댕차 발이죠. 우리를 어... 앤더슨이 볼을 잡으면 바짝부터 볼을 놓치도록 압박해. 이게... 이번 경기 안 나올걸요? 제발 점수 차. 아... 한 6점 차? 제발 넣어라. 제발 넣어라. 우리의 첫 승리. 제발 우리... 26등이더라. 아까. 나 2군으로 가기 싫어. 이제... 그걸 못 넣어? 어? 다다. 난이도 보통일거에요. 그냥 넣자. 아 제발! 아씨... 좋지 않은 블록 시도라니... 어쨌든 못 넣었는데... 우와... 아직 증개 아니야. 포기하지 말라고. 응원을 어서 넣도록 해라. 디펜스. 디펜스. 고개 들어 이 친구들아. 디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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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걸? 오케이. 나이스. 받아줘! 앞에! 넣어줘! 그로슈! 저걸 뭔데? 근데 세븐님이 슬램덩크로 치면 누구에요? 윤대역? 윤대역? 오케이. 넣어줘! 아아... 497. 아... 그걸 막아야지! 도date! 도 نہیں 맞 подт ár...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아 제발. 나이스. 뿜 faint ان이요님.. 당신은 왜 4점? 아유 고마워요 감..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잘쓰겠습니다 하.. 제발 아 근데 이것도 나.. 벤치에 있다오면 점수차 엄청 벌어져있는거 아냐? 방금 보네 세범님 저격 아닌지요? 아니에요 저분 아이디가 적어더라구요 야 막아! 막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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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오케오케 나이스 나이스 개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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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자 넣자 노 노 노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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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헤 으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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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바였어 아 어떻게 나 나갈 때쯤에는 아니 오 우리가 이겼다 오 오오 피닉스는 작년도 올해도 서부지구 꼴찌팀이다. 누나 마이 커리어에서는 팀의 승리보다 개인의 평점이 더 중요해요. 아 그래요? 저거 우리도 같이 참고하셨나요? 예, 이렇게만? 본격적이 다 같애요? 1, 2, 3, 3, 5, 8, 9, 9, 10, 11, 11, 12, 13, 12, 13, 13, 13, 14, 15, 15, 15, 16, 16, 16, 16, 17, 25, 17, 16, 17, 28,21 네이커스의 엑스맨은 승봉추로 밝혀졌습니다. 이로써 슬램덩크로 치면 일단 농구부는 아니란게 확실해지는 경기 아니 기자가 지금 너희의 팀이 있는게 아니야 팀을 위해 너가 있는거지 기자가 지금 잘했다는데 왜 여러분들이 그래요 다 됐어? 네, 좋은 인터뷰. 감사합니다. 기자가 잘했다는데 기사 뜬거 좀 어디 볼까? 팀워크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기사가 어떻게 나왔는지 볼까요? AI 박살내고 싶어 그건 너무 지나치게 쉬웠어 AI가 현재 가구회사에 아, 이거는 아까 저기였고 어, 잠깐만 매튜 말 되게 예쁘게 한다 자란다 자란다 잘, 하, 나, 물음표 음, 리그 뉴스 우리가 이겼고요 그 다음에 어디 스폰 들어온거 없나? 스폰서 계약 없나요? 하... 어, 일단은 페페펫은 갔고요 어, 댄, 댄이 어디지? 댄이 어디더라? 여기랑 한번 붙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가자 새봄님 어제 중국이 모래폭풍으로 인해 오늘부터 우리나라의 초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오늘과 내일 시신이 되도록이면 집에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가족들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다고 어, 그냥 정말 행복하게 즐기고 싶어 같이 즐기고 싶어 제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싶어 응? 제 친구들과 함께 즐기고 싶어 뒤에 액박인가? 2K 스포츠 프리게임 쇼 가볼게요 이겨 보겠습니다 아, 소리만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마린포드님 정말? 디드닝 정말? 디드닝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어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고맙어요 고맙하다냥 감사하다냥 돈 얼마 있지, 나 코트로 바로 갈게요 오늘의 마지막 경기 나도 저 얼굴 나로 들고 있었으면 좋겠다 팬들 많아져서 빠르다고? 늦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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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공전소 아, 저 정도가 탁월하다고? 아, 저 정도가 탁월하다고? 아, 저 정도가 탁월하다고? 아, 자꾸 내 공 뺏어가지마 가겠습니다 너게츠 안인데? 아 2승 2패 인 것과 오늘 1승 3패인 제가 붙게 되었네요 오 멋있는데 멋있다 저거 저거 뭐 유니폼 저희 지금 1승 3패 얘네 2승 2패 교체 투입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막았나? 아 뭐 들어갔어? 아휴 오 저걸 봤네 나 얘한테 던지려고 한게 아닌데? 아직 끝난거 아니야 넣어줘 넣어줘 그렇지 못 넣어서 끝난줄 알았어 들어가나? 오케 나이스 삐삐삐삐 너무 그렇지 파도 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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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좀 잘 해쳐줘 놓지 마라 으어어? 어atre샵 아니? fastest 아 falt 아 김식 어 어 그냥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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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크로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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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뭐 뭐 음 차라리 드리우라 쵸듬 힘들면 나한테 꼴줘 자 오O positive 멋있는데 으흥? 오오, 장난 아니였다 우와아 파울인거 같은데? 오오, 그렇지 야, 되게 침착해보인다 저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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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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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기세는 좋았는데 내가 어떻게 10불을 올라갔는데 내가 어떻게 10불을 올라갔는데 아 제발 너무 행 누가 파울인데 우리가 파울이야? 에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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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넣겠다 넣겠다 나이스 이번엔 이 분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내 실력이 향상됐어 못 놓게 해라 내가 여기 지킬테니까 아 그걸 놓게 하네 아 아 아 그치 아 제발 제발 그렇지 나이스 오오올 니들이 시간 끌 때가 아닐텐데 야 저거 타임무버지 대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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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충 던져 3중 춤도 그냥 대충 던져 3중 음... 아... 제임 워레이가 픽앤롤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있다 바짝부터 추격해 베개손님에게 그동이야님 꼬마다냥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마지막에 시간 없으면 그냥 일단 던지고 봐야지 들어가게라도 하게 아우오오오오 뭐야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는데 고관 시간을 다소비하는 원샷플레이입니다 또 봉이로 B! 구시! NO! NO! 나이스! 야! 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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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곱님도 흥미를 느끼게 하는 늪발 또한 늪신의 유명이 아닐까요? 그치! 아 리스 튼세님도 해결 구독량인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그걸 넣는다고? 오... 중거리치도 못하는게 아! 아이씨 나 떨어지겠는데 정수? 네 아이씨 나 던져! 나한테 패스해봐! 앞에 이에한테 던져! 아아아아아아... 아니이이이 그동안 잘하고 있었잖아요! 이젠 한벅이구나 으악! 뭐하는!!! 뭐 하는 거야? 그래도 이기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코스 마지막 4쿼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점수가 벌어져 있어도 벤치에 있다 오면은 자꾸 점수 차가 나있어가지고 그렇지 아 까비 없이 들어갔으면 와 이걸 뺏기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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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 그렇지 오 잘했어 잘했어 으어어어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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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케이 됐어 됐어 가자 내 잃어버린 B로 갈거야 B 어? 어 파울? 우와 땀봐 제임스 짱사래 아는데 아는데 어 어 제임스 믿을게 잠시만 교체 투입이야 나 벌써? 뭐 이거 조금만 버티면 되겠는데 뭐야 경기 종료했어? 나는 음 야간 근무 끝하고 방금 복귀했는데 역시 갓세븐 계셨군요 그나저나 이번엔 NDA입니다 게임 소화 범위가 어마어마하군요 이겼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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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죠 이즈이면 스포니 들어오지 않았을까 후 그렇다 사실 운돌 트위치는 플레임 매니저였다 경기에 관여하지 않고 오직 말로만 관여한다 C 아니 이정도 했는데 스포이 안들어왔어? 등장하면 팽팽한 경기를 만드는 규명의 수호자 세곰추 그 다음에 SA 아 근데 힘들겠다 트위치 직관 너무 부럽다 힘들겠다 경기가 금요일 일요일 화요일 이틀? 이틀 뛰고 있네 어떨때는 다음날 바로 있을때도 있고 힘들겠다 선수들 나를 거절했던 그곳은 어디있지? 그나저나 이 게임 언제 소화하실거에요 경기 자동진행은 뭐에요? 경기 자동진행은 뭐야? 그냥 자동으로다가 그냥 아 자기가 플레이하는게 아니라 아 자동으로 지나가버리는거야? 음 당장에 있는것만 가능하고 뒤에 있는거를 자동진행이 가능하네? 음.. 오 있는데요? 보니까 여기 보면은 바로 다음 경기는 자동이 안돼 근데 여기는 자동진행이 돼 그럼 뭐해 내가 직접 뛰어야지 그리고 중요한거는 자동으로 해놓으면 무조건 질거 같애 아니 뭐야 이 현질녀도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어다냥 재밌어다냥 인사해 랩